한국의 10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지만 2016년에는 마샬 제도 혹은 마샬 군도라는 새로운 국가가 10위에 등장했습니다. 섬들이 군집해 있다는 의미에서 군도라는 이름이 붙은 마샬 제도는 남태평양의 작은 국가인데 2016년 한해 한국은 마샬 제도에 77억 달러 약 9조 원을 수출했고 1억 3억만 달러 약 1,500억 원을 수입해 무역수지 혹자가 무려 75억 7억만 달러 약 8조 5억 0억 원에 이르며 물론 1,50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벌어들인 9조 원에 비하면 조족지열입니다. 그럼 2023년에는 어떨까요? 7년 전 10위에 랭크됐던 마샬 제도는 순위가 하락해 저 아래 22위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한국은 59억 달러 약 7조 원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프랑스나 사우디, 아테리 등 유럽 국가보다도 많은 수준인데 인구 수 고작 5만 명의 국토 면적도 서울의 13 수준에 불과한 마샬 제도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제품이 필요하길래 한국으로부터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는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마샬 제도 환경득사가 제발 우리가 바다에 잠겨 사라지는 것을 막아달라며 호소한 것이죠. 국가가 바다에 잠겨 사라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지만 마샬 제도에게 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세계은행 월드 뱅크의 2021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마샬 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를 위협받게 될 최우선 국가로 꼽혔는데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수도 마주로의 건물 40%가 물에 잠길 것으로 봤습니다. 즉 해수면 상승으로 지구본에서 사라지게 될 국가가 바로 마샬 제도인 것이죠. 그런데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 미샬 제도는 왜 수조원 손해를 보면서 한국 제품을 수입해가고 있을까요? 2016년 마샬 제도 한국의 10대 수출국으로 등장했을 때 마샬 제도가 수입한 대부분의 제품은 선박이었습니다. 지구본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더니 한국 선박을 타고 엑소더스라도 감행하려는 것일까 생각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제도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적이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적이 인간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에도 바다를 떠다니는 선박에도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세법에 따라 세금도 냅니다. 이는 한국 국적을 가진 선박이든 항공기든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샬제도 국적의 선박은 마샬제도의 세법에 따라 세금도 낼 것인데 분명한 것은 한국의 세법과 마샬제도의 세법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가 간 법령과 세율이 달라 생겨난 것이 바로 편의지적제도 이를 영어로는 편의상 국적을 취득한다 하여 FOC의 프레그 어브 컨비니언스 편익이나 오펀 레지스트리 개방 등록로 부르죠. 그러니까 2016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들이 마샬제도로 수출된 것은 이 편의지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들의 선주가 선박의 국적을 마샬제도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마샬제도는 이러한 편의지적을 대환영할 뿐 아니라 엄청난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한때 술을 마시면 체포당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도록 강요하면서 이를 통해 좀 더 위대하고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고결한 실험을 했죠. 1920년 미국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미국의 사회 지도층은 미국 내에서 주류를 만들거나 판매, 운반, 수출입을 모두 금지시키는 강력한 금주법을 동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주의 승인을 얻어 19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미 전역에서 발효됐죠. 볼스테드 법 더 VOLSTAD 액트 이라고도 불렸던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알코올 비중 0.5% 이상의 모든 음료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안이 시행됐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상을 가졌다는 미국인들이 술을 끊었을까요? 미국인들은 전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법이 시행됐다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술을 마셔야 했죠.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병원에 가면 맥주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병원으로 달려갔고 종교의 귀에 포도주 한 잔 정도 노려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도 저도 싫었던 이들은 부동액, 페인트, 향수 등에서 알코올을 추출해 마시거나 건조한 포도를 물에 담가 상온에 두어 와인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인들을 달래준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국경을 접한 멕시코 미국인들은 멕시코 주류업자들을 동해 맥주를 밀반입하기 시작했는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는 있었지만 늘 단속반이 신경 쓰였습니다. 몰래 마시는 술이 더 맛있기는 하지만 단속됐다가는 2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5년 금고형에 처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볼스테드 법을 먹고 자란 산업이 있었으니 바로 크루즈 산업입니다. 지금은 럭셔리 여행의 상징으로 불리는 크루즈 여행이 1920년대에는 미국인들이 술을 마시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밤새 술 마시고 낮에는 자고 밤새 술을 마시는 생활의 반복이었지만 미국인들은 이 단순한 생활을 위해 크루즈에 오르기 시작했고 크루즈 산업은 큰 호황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볼스테드 법은 속인주의, 즉 미국인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속지주의, 즉 미국 내에서만 마시지 않으면 됩니다. 사각지대였죠? 선박은 그 크기가 거대하기 때문에 떠다니는 영토로 인정되는데 가령 한국 국적의 선박은 태평양에 있더라도 그 선박은 한국 영토로 봅니다. 그러니까 볼스테드 법은 미국 영토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지 외국 영토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적을 가진 선박이 아니라면 술을 마시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건데요.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해 미국 크루즈 선박들은 미국 외 파나마 등의 국적을 등록하면서 편의치적이 활성화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른 것이죠. 그런데 자국에서 건조한 것도 아니면서 자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 국가들은 가만히 두고 보는 걸까요?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고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며 선박을 유치하는 상황입니다. 선박을 유치하면서 등록에 따른 수수료, 연간 돈세 및 중명서 발급 등 서비스 수수료를 챙겨 국가 운영에 보태는 겁니다. 보동 편의치적을 하는 이유가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좀 더 엄밀히 따지자면 법 때문입니다. 가령 한국에 관련 법령에 한국 국적의 선박은 의무적으로 한국인 선원을 10명 이상 고용해야 하고 환경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매년 두 차례 이상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선주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령이 한국의 입장에서 필요한 장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선주들에게 이는 영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장치입니다. 너무 엄격한 법령 때문에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없어 조금 법령이 느슨한 국가를 찾아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선박을 잘 만든다는 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약 55%의 선박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이렇듯 편의치적은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국가가 가장 많은 편의치적을 유치하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 아래 파나마,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그리고 마샬 제도입니다. 2023년 국가별 수출입 동기에 따르면 한국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약 40억 달러, 마샬 제도에 59억 달러, 파나마에 11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한국이야 전 세계 10손가락에 드는 수출 대국이기 때문에 선박 이외의 다른 제품들도 수출됐겠지만 무역 수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박이 가장 많이 수출됐을 것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샬 제도는 코코넛과 바나나 그리고 고기 외에는 외국에 수출할 것이 없어 늘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가 운영 자금은 미국이 지원해왔는데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이 부근에서 67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실험으로 세계의 섬이 사라졌고 많은 섬이 일부 파괴되었으며 주민은 핵물질 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원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조차도 얼마 전부터 절반 이상 감소해 엄청난 무역적자를 감내하면서 더 열심히 편의지적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따질 문제는 아니고 한국의 만성 무역적자를 감내하면서 선박을 수입하는 국가가 있어 최근 태국 앞바다에 난데없이 한국의 4900T급 상륙함이 등장해 주변국이 엄청나게 긴장을 탔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한미태국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이 선봉해나서 미친 활약을 펼쳤던 건데요. 이렇듯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한 우리 군에 태국군이 감탄을 멈추지 않으면서 중국의 뒤통수 맞은 태국이 최근 자연스레 방산협력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이 호위함에 이어 내친 김에 KF-21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데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과 태국은 나름 오래전부터 인연이 깊은데요. 실제로 태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엔이 회원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했을 때 미국 다음으로 빨리 응했던 나라입니다. 당시 태국은 제2차 대전 중 추측국에 가담했던 업보로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는데 파병을 계기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태국은 한국의 유엔군 파병을 했고 한국전쟁 중 3650명의 태국군이 참전해 전사 129명, 부상 1139명의 희생을 감내하며 우리를 도왔고 이후 22년간 주둔했습니다. 1972년 6월 당시 용산에 위치한 유엔군 사령부 군회에서 우리와 인연을 맺은 주한 태국군의 철군식이 열렸고 그렇게 전투부대로서 태국군의 한국 주둔사가 막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태국에 한국의 해병대가 등장하며 미친 존재감을 과시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장병들이 태국군과 함께 이른바 결정적 행동이라 불리는 연합 상륙 훈련을 펼친 건데 우리 군의 용맹스러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겁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 해병대는 다국적군 평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 8일까지 태국에서 열린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코브라 골드 훈련은 1981년부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태국군 주도에 열리는 다국적군 연합 훈련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군사 훈련 중 하나이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연합 훈련입니다. 우리 해병대는 2010년부터 코브라 골드 훈련에 함께해 올해로 15번째 참가했는데 이번 훈련에서도 해병대 고유의 상륙 작전 완전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서 태국 한야오 해안에서 실시된 훈련엔 우리 해병대, 미국군, 태국군이 참가한 연합 상륙군이 총출동했고 태국 앞바다엔 4900T급 상륙함, 노적봉함까지 등장하며 실전을 방불케하는 상륙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어느 지역, 어느 환경에서도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대응하고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승리 해병대의 면모를 완벽히 보여줬다는 후문인데요. 특히나 이번 한국, 미국, 태국 연합 상륙 훈련은 다국적군 평화작전 수행 능력 확대를 위해 가상 국가의 분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만큼 3국의 해병대 연합 수색팀이 총출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태국 수색부대가 공중 강하여 상륙 훈련 시작을 알렸고 이어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부대 장병들을 비롯해 연합 수색팀이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핫야호 해안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곧바로 대한민국 상륙 돌격장갑차가 핫야호 해안으로 출격하며 상륙정에서 K-55 자주포가 해안에 상륙해 연막탄을 터뜨리며 적에게 혼란을 줬는데요. 동시에 해상에서는 미군 CH-53 헬기가 상륙정이 해상에 돌격할 수 있도록 엄호하는 등 해안에 동시 상륙했습니다. 뒤이어 한국 해병대 장병들이 상륙 돌격장갑차에서 신속히 하차의 적을 향해 돌격하며 목표지역을 탈취하기 위해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이어 완전 무장한 상륙군들이 신속하게 내륙으로 기동하여 목표지역을 탈취하고 해안 두부를 확보하며 훈련이 종료됐는데요. 특히나 이번 상륙훈련은 우리 해병대가 세계 어디서나 작전수행이 가능한 국가전략기동부대 능력을 입증해내면서 감탄이 쏟아졌다는 후문입니다. 이렇듯 태국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친중 입장을 보였기에 미국, 중국 두 곳과 모두 군사훈련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태국이 중국과 멀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중국에게 큰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또 한 번 놀라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경쟁 기종을 제치고 친중 기조를 지키기 위해 굳이 중국산 잠수함을 선택하는 모험을 한 건데 엔진까지 중국산인 깡통 잠수함을 사라고 들이밀자 태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과 S26T 위안급 잠수함 세척 수입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당초 잠수함에 독일 MTU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이유의 조치로 인해 독일이 엔진 수출을 거부하면서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애초 첫 번째 잠수함이 작년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엔진 문제가 꼬이면서 조달이 지금까지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자국산 엔진으로 대신하겠다고 했지만 태국이 중국산 엔진을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제기됐었습니다. 중국산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달라는 해군의 요청을 태국 정부가 거부하면서 결국 태국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중국산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보다 6,300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라 태국 내에서 중국을 향한 여론이 여전히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방산은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태국 방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 태국에 호위함을 수출한 이력이 있는 만큼 하나오션이 이번 기회를 노려 태국 시장을 휩쓸겠다는 포부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작년 11월에 열린 태국 D&S 전시회에 참가해 2,000T급 수출형 전투함과 3,000T급 호위함, 장보고, 3,000T급 잠수함, 미래 무인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했습니다. 얼마 전 열린 태국 D&S에는 한국과 미국, 독일 등 50개국 500개 업체가 참여해 뜨거운 분위기 속에 막을 내렸는데 특히나 하나오션의 부스가 인산 인해를 잃었다고 합니다. 태국 D&S 전시회가 주목받는 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나 태국이 친중 기조를 벌이고 새로운 방산 파트너를 찾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겁니다. 사실 하나오션은 지난 2019년 태국의 3,000T급 호위함을 수출한 인연이 있는데 이 호위함은 현재 동남아 지역 최고의 전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민들 사이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도니아데스로 명명될 만큼 태국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같은 함정으로 꼽힙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하나오션은 태국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해군 관계자들과 추가 수주를 위한 긴밀한 대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 수요가 큰 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광폭 행보를 보이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태국은 우리 함정뿐만 아니라 전투기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태국의 수출한 T-50에 이어 KF-21까지 태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KAI는 전술인문 훈련기 T-50TH 2대를 태국 공군에 추가 수출했었습니다. 당시 계약은 약 900억 원 규모로 항공기 2대와 교육 훈련 수리 부속 지원 장비를 납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T-50TH는 T-50을 기반으로 태국 공군의 요구에 맞춘 항공기로 고등 훈련과 전술인문, 경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현재 태국 공군 전투 조종사 양성 체계의 핵심 기종으로 활약 중입니다. 사실 KAI는 2015년에 태국 공군에게 T-50TH 4대를 먼저 수출했었는데 예상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자 2017년에 8대에 이어서 또다시 추가 주문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태국 공군이 T-50TH를 재구매한 건 뛰어난 성능을 비롯해 원활한 후속 지원, 높은 가동률, 합리적인 운영 유지비 등 모두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최근 태국이 한국 방산에 추가로 관심을 보이며 어떤 기종을 들여올지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KAI는 작년에 태국에서 열린 D&S 2023에 참가해 수출 기회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며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는데요. 당시 KAI는 전시회에서 KF-21 FA-50, LAH, KUH 등 주력 기종을 전시하고 고정익과 회전익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한 컨셉을 제시해 태국을 비롯해 동남아 시장에서의 추가 사업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태국은 앞서 도입한 T-50TH의 안정적인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KF-21, LAH, 수리온 등 다양한 한국산 항공 플랫폼과 유무인 복합체계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태국이 국산 항공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시켜준 명실상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시장인 만큼 이번에도 한국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미국의 F-35 대신에 KF-21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신형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인 태국이 최근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KF-21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앞서 미국은 태국의 F-35를 새로 구매하는 국가에 인도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F-35를 태국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에 태국 공군은 F-35 구매를 위해 확보한 예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퇴역을 앞둔 구형 전투기를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KAI도 KF-21을 도입하려는 태국의 니즈에 실제로 응답하면서 태국의 신형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이 낙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KAI의 KF-21의 경우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면서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아무래도 올해에는 태국으로부터 방산 수출 잭팟이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세계방산 강대국인 미국조차도 포탄 부족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체코가 우크라이나 군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만발의 포탄을 빠르게 조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럽연합에게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체코가 조달하기로 한 포탄이 명품 모탄으로 이름 높은 한국산 포탄이란 사실이 밝혀져 중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체코로 넘어갈 한국산 포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코는 정지적인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나토 회원국들을 대신해 중재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체코로 자금을 보내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포탄을 직접 조달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체코의 제안을 나토에서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지원을 중단한 텟다른 대비 제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포탄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체코에서 포탄을 공급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생긴 인데요. 체코는 이미 백만발의 포탄을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해당 포탄은 유럽이 아닌 외부에서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포탄이 한 달에 3만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공화당이 자금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미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수는 없다며, 체코에게 보내지는 포탄은 미국산 포탄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분석하기를 체코가 외부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밝힌 국가로, 가장 유력한 것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 이외에 터키나 남아공에서도 조달이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백만발이라는 수량을 생각한다면 한국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과의 국지전까지, 포탄이 생산되기 무섭게 세계 곳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CSIS에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군사력이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만큼 위기설이 제기될 정도인데요. 여유가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명중률 백발 중 백발인 한국산 포탄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에서도 탐낼 만합니다. 작년 우크라이나가 영토 쟁탈을 위한 반격 작전이 가능했던 것도, 한국에서 미국에 판매했던 백만발의 포탄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국산 155호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체코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155호 포탄을 지속해 공급할 수 있다며, 미국의 전쟁에서 발을 배더라도 유럽 국가들이 중지를 모아 자금이 지원되면, 얼마든지 독자적인 포탄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대규모 예산을 지속적으로 포탄 조달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유럽의 작은 국가인 체코가 종대를 매고, 유럽연합을 대신해 155호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요. 작년 여름부터 러시아가 전세를 역전한 것이 포탄을 대규모로 공급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만큼, 포탄 공급은 전쟁의 강력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작년 가을부터 떨어진 포탄을 보증하기 위해, 북한의 김정은과 공식적으로 군사 협력을 체결했는데요. 총 300만 발의 포탄을 매달 40만 발씩 납품하기로 약속했고, 러시아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한 북한에게 순항미사일과 인공위성 등 기술들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도 한 가지 간과했는데요. 바로 북한에서 만든 포탄의 품질이 예상보다 미신 떨어졌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분석에 따르면 40% 이상이 불발탄이 나왔을 만큼 성능 미달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북한산 포탄의 생산품질이 너무 저열하여, 점화제 성분과 화약의 편자로 인해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고 명증시키는 것은 운에 좌우된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포탄을 발사 전 폭발로 인해 수많은 러시아 포병들이 피해를 끼지고 있고, 이에 러시아 군들이 적과의 대지증에도 감히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북한산 포탄마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포탄을 아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산 포탄으로 하루 1만 발씩 우크라이나 군이 주둔한 주요 지역에 퍼부었고, 반대로 우크라이나 군은 하루 이전 발을 발사하다가, 이마저도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어려워져 결국 1 0KM 이상 전선에서 후퇴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중요 방어선인 아우디우카에서 퇴각했으며, 러시아는 기세를 몰아 러시아군 5만 명 이상을 투입해 전선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예비군 중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모탄이 부족한 이때 대공세를 계획하는 것으로 분석되기에, 체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100백만 발의 포탄이 유럽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북한산 포탄으로 하루 1만 발 이상을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체코가 우크라이나에 100만 발을 지원하면, 러시아 저렴 하루 1만 발 이상을 발사해도 100일이나 버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자제적인 드론 생산을 추진하면서, 자목드론으로 개조해 한 달에 5만 대 이상 전쟁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작은 폭약과 짧은 사거리로 인해 점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러시아를 상대로 위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155호 포탄은 수십 킬로미터를 나타나면서 정밀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웬만한 방어를 갖춘 진지도 직접 파괴할 수 있으므로, 러시아군에서도 서방에서 지원한 포탄의 정확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생산된 포탄은 어떤 발사 재개에서 문제가 없으며,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한국산 155호 포탄은 무인기를 통해 표적을 알아낸 다음, 한 발로도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체코 국방부는 몇 주 안에 포탄이 공급될 것이라며, 유럽 외부에서 공급받는다는 점을 시인했는데,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의 사용이 제한되기에, 개별 국가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는 중재자 역할을 체코가 맡았고, 제3국을 통해 포탄이 벌써 선적되었으며, 몇 주 안에 일자, 물량을 우크라이나로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코에 보내진 포탄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탄 조달 능력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코는 어느 국가에서 포탄을 조절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미 언론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에서 포탄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도했는데요. 미 언론에서는 남아공도 후보 국가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포탄 생산량이 현저히 적기에 물량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100만 발의 포탄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어 배로 선적되는 태, 일자 물량 수십만 발이 이미 선적되어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12주 내로 포탄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이미 출발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코로 출발한 포탄은 풍산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육군에서 보유한 물량이 아닌 자제적인 생산분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풍산은 수십 년 동안 포탄을 공급하고 있는 전문 방산업체로 그동안 우리 군에 지속해 포탄을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자동화 기술을 크게 발전시켰고, 시간당 생산량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5곳의 공장에서 한 달 3만 5전발의 포탄을 생산 중이며, 2026년까지 한 달에 10만 발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세웠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한 달에 10만 발 이상의 생산량을 보유하였기에, 미국을 포함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산 포탄을 얻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어딘지 모르게 수상한 사건 사고들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대형 지진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규모 7의 지진이 일주일 사이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겁니다. 독일 지구과학연구소도 지난 23일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와 키르기스스탄 국경 지대에서 규모 7.01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도 이번 지진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앙이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도 이날 규모 6.7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며, 지진 발생 지역과 가까운 알마티에서는 주민들이 잠옷차림으로 밖으로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조차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고 보도했을 정도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AP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AP통신은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텐산산맥에서 발생했다면서 지진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드물다고 보도했습니다. 텐산산맥은 신장 위구르자치구와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4개국에 걸쳐있는 산맥으로, 그 관측 이래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은 1978년 규모 7.1의 지진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지진이 이번에 발생했으니 사상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주택이 붕괴되고 최소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지만, 자세한 피해 상황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1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숨진 이후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또다시 강진이 발생하자 중국의 불안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진이 뭔가 수상합니다. 이렇게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는, 작년 12월 최근 지진이 발생한 신장 위구르 지역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중국의 핵실험장 확충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중국이 지난 27년간 중단했던 핵실험을 신장 자치구에서 다시 하는 것 아닌가, 많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근에 위치한 러브포어 핵실험장에서 시설 확장 등,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관찰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서방 언론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 전략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유사시를 대비한 핵전략 확충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러브포어는 중국이 1964년 프로젝트 596이라고 이름 붙인, 첫 핵실험을 벌인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중국은 이곳의 5개 갱도에서 핵실험을 반복하다,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VT 가입한 후, 핵실험을 중단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러브포어의 핵실험장과 인근에서 시설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갑자기 러브포어 핵실험장에 깊이 500M과 넘는 갱도가 생겼는데, 육안으로 봐도 핵실험용으로 추정되는 갱도였습니다. 또 언제 만들어졌는지, 120KM 떨어진 군사기지를 잇는 포장도로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다른 위성사진에서는 언덕에 숨겨진 시추장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의심을 살만도 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최근 핵탄두를 빠르게 늘리며 핵무장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직후인 2013년 250기에 불과했던 중국의 핵탄두 수는 올해 2배인 500기로 늘었습니다. 미국 5244기 러시아 5889기에 비해 보유량은 적지만 중가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0월 공개한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2030년까지 작전 가능 핵탄두를 천기 이상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은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갑자기 핵무장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며 다시 핵실험장을 고치고 다듬고 확장하는 것일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핵강대국인 러시아를 미국과 나토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핵의 위력을 재차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미중 갈등 속 대만 해업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핵 위협 카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이 중국의 핵실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만일 이번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중국이 만들어낸 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중국 북부 닝샤 지역에서는 버섯구름까지 관찰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화학공장 폭발이라고 둘러댔지만 버섯구름을 보고 핵폭발이 일어난 줄 알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일 중국 북부 닝샤자치구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매체들은 밤 9시쯤 닝샤자치구의 수도인 인찬시 닝동에너지화학기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섯구름 모양의 화구가 하늘 높이 치솟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목격됐는데 누리꾼들은 핵폭탄이 터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닝동에너지화학기지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현장검사 인력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차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단지 내 기름 저장 탱크의 증기코일 파손으로 폭발이 일어났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폭발 장면을 보면 역락 없이 핵실험 장면과 같아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게 핵실험장을 고치고 확장하면서 핵실험 재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 주식 벤치마크인 CSI 300 지수는 지난주 4.6% 하락해 주간 기준으로 2022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6.2% 하락하면서 2018년 이후 최악의 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상황 말고도 중국이 진짜 무서워하는 상황은 바로 트럼프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말 트럼프 캠프가 중국의 관세를 60%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60% 부과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인들을 경악시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은 무역전쟁이 아니다. 나는 중국과 모든 면에서 이를 훌륭하게 해냈고 재임 시절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주 좋은 친구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무역전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CNBC 방송과 포춘 등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의 재집권 시 2차 미중 무역전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집권 당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과 2019년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가 재선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중국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백약이 무효라 할 정도로 정부의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주가 폭락과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시진핑 주석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 중국으로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겁니다. 투자자문사 골드만삭스는 최근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말은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더 이어 트럼프 이외에도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더 공격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실행할 수 있는지와 최근 매도세 이후 중국 주식에 대한 여계 투자자들의 의중을 알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만일 재선되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가 최대 화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중국이 만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관세 부가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이행될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주특기이며 선거 전에는 중국을 압박할 듯 나오다가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트럼프 캠프에서 나온 당선되면 중국의 관세를 60% 부과하겠다는 발언을 중국인들을 공포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국이 문 닫았던 핵실험장을 다시 개보수하고 확장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